마음이 이상해 이 남자가 웃으면 설레고 표정이 어두우면 쓸쓸해 이게 무슨 일이야? 엄마가 왜 쓰러지셨어? 오빠 때문에 지방거리 이게 뭐냐고! 나도 회사도 잘 좀 봐줘 부탁해 꺼져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있어요 같이 있어줄게요 뭐야? 깨끗한 척 하더니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? Baby, I'm pretty Wanna take you take you check